제가 직접 판매 산업 세계 대회에 참석을 해서 느끼는 점들은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가 더 이상 이렇게 이류, 삼류 그런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양지로 나와서 정말 한국의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해내는 그런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세계 CEO들에게 한국이나 중국은 이제 제조 강국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전 세계에다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미국의 제품이 한국에도 팔린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화장품을 써야 되겠다거나 미제 치약을 꼭 써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 제품력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미제를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제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찾지를 않는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미국 제품이 한국에 팔린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아니고 유통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앞으로 이 산업을 양성화시키고 지원해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단계라는 이름을 우리 업종에 대해서 지금도 법률적으로는 다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종 이름을 좀 바꿔달라 금융피라미드 유사수신 그러니까 천만 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열 달 동안 찍어줄게 그럼 너 열 달 후에는 2천만 원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천만 원씩 받고 실제로 찍어주고 그러면 그 돈이 나오기 전에 갔다가 또 넣고 또 넣고 또 빌려다가 넣고 다른 사람 끌어다 넣고 다른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한테 얼마 줄게 이게 이제 금융피라미드고 유사수신인데 그래서 근거 없이 나오는 돈 예를 들면 다음 사람이 돈을 넣어야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집어넣는다 이게 전부 유사수신이고 금융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다 다단계라고 뉴스에서 자꾸 내보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들마저도 헷갈린다 그래서 우리 직판의 협회에서는 우리 명칭을 좀 바꿔달라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반대했어 이름 바꾸는 거 이름만 바꾸면 뭐냐? 우리가 안 바뀌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냐?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소위 특판조합, 직판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직판의 협회에 가입된 그런 회사들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최소한 그 짓을 안 하는 회사들만 가입을 시켜놓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융피라미드 유사수신하고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유통하고를 구별하는 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 그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칫솔을 하나 사, 칫솔 누구나 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칫솔이 내가 쓰던 것보다도 엄청 비싸 그런데 그 비쌀 이유가 빨리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들어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고 특별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는 잘 안 가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칫솔을 활인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산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애터미도 그러는데 아니야 이렇게 아직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니까 몇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애터미는 칫솔을 지금 1,200원에 팔아요 보통 칫솔 얼마예요? 할인매장 가면? 2,000원, 3,000원 그냥 그렇죠? 그런데 1,200원이면 비쌉니까? 안 비싸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을 쓰고 두 달을 써도 칫솔이 잘 안 문거죠 여러분 칫솔은 한 달 정도 쓰고 좀 바꾸세요 그 1,200원짜리 칫솔이 아무리 뭐가 안 뭉거진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쓰냐고 그래서 매월 1일 날은 칫솔을 바꾸는 날 아셨죠? 이 칫솔 내가 1,200원? 내가 사도 쓰던 것보다는 안 비싸네 그런데 한번 써볼게 어? 나쁘지 않네 어? 도리어 좋네? 이러면은 그거를 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도 내가 손해본 게 없으니까 떳떳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뭐 예를 들면 칫솔이 7,000원, 8,000원이야 막 택배를 하대 그래서 나도 뭐가 특별한지는 잘 모르지만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 눈빛부터가 달라 그렇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뭐 깔고 입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런데 1,200원짜리 칫솔 내가 써봤더니 전에 쓰던 것보다 더 좋네 그러면 어때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쓴대 왜 안 쓰냐? 안 쓰면 너무 손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잘 못 느껴 그런데 특별하다고 설명을 해요 애터미는요 화장품이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세종대왕상이라는 상을 받았어 이 세종대왕상은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상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발명 특허 등록이 1년에 10만 개에서 15만 개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특허 등록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나 뽑아요 그럼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해도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홀마하고 애터미하고 공동 개발한 앱슬루트 이 한 품목이 지금 세종대왕상을 받다는 거예요 특허 등록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건데 그런데 지금 그 화장품 한 병이 한 병이 얼마냐면 3만 3천 원 그럼 여성분들 화장품 한 병이 영양크림, 앰플 이런 것들 각각 다 해가고 6종 세트인데 하나당으로 치면 3만 3천 원이야 비싸요? 싸요? 싸죠? 어떤 분들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화장품을 바르라고 하느냐고 해서 안 바른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왜 비싼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왜 싼가를 설명을 해?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이 돈 가지고 이만한 품질의 제품을 어디에서도 못 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다단계 회사하고 정상적인 이런 유통회사 내통마케팅 회사하고를 구별하는 방법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쉽죠? 내가 쓰던 제품을 사서 써보고 괜히 비싸게 산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격도 안 비싼데 품질은 더 좋아 그러면 계속 일단 소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자기를 못 믿어 남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좋은가? 나쁜가? 싼가? 비싼가? 도저히...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다가도 남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런가?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돼 첫째는 성공하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남도 믿어야 돼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더라도 어딘가 한 놈은 있을 거다 오늘 그 한 놈 중에 이 박한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자 아니 조를 안 믿고 어떻게 터미 사업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고요 믿을 만한 사람하고 못 믿을 사람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말이 바뀌는가를 봐야 돼 했던 말이 바뀌면은 그거는 이익 때문에 바뀌는 거야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 바뀌면은 손해볼까 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바뀌면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까지 다 들어있어 거기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회사 초창기에 임페리얼 되면은 10억을 주겠다 근데 지게차로 떠주겠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가난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했어 근데 지금 열 몇 개를 떠들였어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사 안에 미국 갈 비행기표 하나 살 돈도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해 버릴 거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 지금 26개국에 우리 현지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목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세웠던 목표가 지금 다 달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통의 허무가 되겠다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해 버리겠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미친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지금 유통의 주류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그 회사가 지금 10조 원해요 우리 업계 1등이야 맏형이야 우리가 이제 2조 하니까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커요 그런데 몇 십 년 후에 생긴 월마트가 있어 활인 매장 600조예요 그보다 또 한참 후에 생긴 아마존은 500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통의 주력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뒤에 있어요 우리 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통의 주역으로 내세우는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유통의 허브가 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인 회사 유통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걸 가지고 지금 팔고 있어 그런데 한 500가지만 팔면서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자몰이요 이 아자몰은요 보통 꿈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냉장고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그 시중에 막 가격 경쟁 치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파는 쇼핑몰을 만들어 놨어 야채 파는 쇼핑몰을 만들어 놨어 그것을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키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야채들이 다 스마트팜에서 공급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채부터 시작을 해서 고기 아자몰에서 팔고 있는 계란은요 부잣집 사모님들만 엄청 비싸게 주고 사 먹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는 싸게 팔아 이거를 맛이 달라 계란 맛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애터미 회원들에게 다 공급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상품까지 우리가 다 취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림매장 갈 일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피보다 진하라는 PV가 붙어 있어 가격은 더 비싸지가 않은데 PV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애터미 사업을 유통의 주력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자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쫙 돼서 올라갔을 때 나중에는 이 아자몰이 굉장히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자몰 물건도 한 번도 안 사봤어 거기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 파트너들은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리더가 모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조직은 전부 지금 다른 화림매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확보를 하게 해야만이 백조기업이 갈 수가 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10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업계에서 1등 우리 업계에서 딱 1등이 되는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세가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아자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인터넷 쇼핑몰이나 다른 화림매장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톰이 아자몰에 들어가면은 지금 수십만 종의 상품이 실려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해외 법인에서도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하나가 되면서 이 유통시장 전체를 석권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석권을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100조 됐어 수당이 수십조야 누군가는 가져가 그럼 그 누군가 중에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지난주에 가가지고 막 이제 오픈식 하고 왔어요 어떤 나라는 아직 우리 회원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나라에 가서 시작을 해도 돼 근데 막 나 비행기 값도 없고 뭐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라도 부지런히 해 하다 보면은 한 달이 건너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외치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렇게 되는데 거저될까 아니면 죽고 살고 해야 될까? 죽고 살고 해야 돼 혹시 거저되는가 생각했던 분? 예 거저 안 됩니다 애토미 사업이요 절대 거저되는 견스는 아니에요 성공하는데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성공을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고 인생은 무조건 힘들어 그러니까 편한 것을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편할 수가 없다 이 각오를 딱 해버려 그래서 이왕 안 편할 것 같으면 죽고 살고 애토미 사업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면서 안 편하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하는 건데 답이 있는 것을 죽고 살고 하느냐 답도 없는 것을 죽고 살고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토미 죽고 살고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어 갖고는 안 돼 사람 많이 사나에 생기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골치 아픈 일도 생길까요? 골치 아픈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널널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잘 되니까 별난 사람도 다 온다 그러면서 좋다 좋다 아이고 더 와라 별난 놈 다 와라 그냥 세상에 이 놈 저놈 별난 놈 다 와라 그래서 수당을 꼴값이라고 그래요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별 꼴까지 봐야 돼 그런데 대개 별 꼴을 못 봐 그게 사람들이 한계야 그래서 별난 사람도 다 참아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살면 안 되느냐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들어 여러분의 자식들이 힘들어 부모들이 엄청 걱정을 해 그러니까 최소한 내 배우자 고생 안 시키고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내 하나만 성공하면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공을 못하니까 다 힘들어해 주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죽자 죽고 살고 해보자 죽고 살고 하면은 100%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일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이 정도 하면은 성공을 하겠다 그만큼 했다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은 누가 하느냐 그냥 할 만큼 하면은 100% 성공을 해 그런데 왜 성공을 못하느냐 성공할 만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도구는 간단한 거예요 싸고 좋은 생필품 다 같이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싸고 좋은 생필품 이건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무조건 사게 돼 있어 아니 안 사면 지가 죽는데 생필품인데 살려고 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생필품이에요 어때요? 치약 칫솔 없으면 죽을 맛이지 그렇죠? 하루만 없어 봐 미쳐 죽어 그냥 여성들 화장품 없으면 어떡해요? 부인 보고 저기 밥을 먹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지금 시간 없어 그러면 뭐 해요? 화장하지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이 생필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에텀은 미래에도 계속 커질 수 있는 첨단 정보와 산업이에요 앞으로 플랫폼 시대가 온다 모든 것은 플랫폼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막 빨아 들이니까 시내에 있는 가게들 어때요? 임대 엄청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절대로 상가 사지 마세요 앞으로 산 사람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게 가지고 하는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플랫폼 오너가 돼야 돼 그런데 그걸 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해 에텀이라는 플랫폼은 다 만들어놨어 상품 진열 거기 다 해놨죠 창고 준비해놨죠 물리 시스템 갖춰놨죠 결제 시스템 갖춰놨죠 수당 계산하는 시스템 갖춰놨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 떼고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종합소득세는 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여러분들에게는 무료로 그걸 다 지금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등록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회원 아이디 치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떠요 안 떠요? 뜨죠? 여러분 개인 쇼핑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거를 이제 알리기만 하라 이거예요 알리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APP란 말이에요 APP 이 APP 시스템이 전 세계 유통을 석권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중에서 35%를 수당으로 줘가지고 계속 상승 시스템이 상생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저 생산 원가를 다운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5%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시장까지 석권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생필품인가? 그거를 딱 판단을 해 그러면 아 이건 내가 평생 써도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해 그거 권유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잘 못해도 별 상관이 없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은 하다 보면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내가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을 한다 못한다? 한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그런 성공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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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